히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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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히오스 큐가 롤보다 훨씬 빨리 잡혀요. 롤 큐 잡는데에 300초 걸리던데 히오스는 30초 걸리네요. 야 골드 2도 있어. 아 무시해 보인다. 디오네 디오. 더러운 디오들. 히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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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히힛 히히힛 히히힛 lu 와 아이찬 미리부터 하쿠부리라고 이름 세탁을 해놔야 하쿠부리로 팔았을 때 의화감이 없죠 뭘 모르시네 으 4 3 2 1 전툴 시작합니다 풍얼냥 히오스 하는거 엄청 망설이더라 히오스에 빠질까봐서 2개 맞췄네요 히오스 예전에 아이 상대로 몇판 해본거 말고 안해봤는데 어떻게 시작하는게 좋나요 침착매님 방송보면 실력은 나요 아이찬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우 아우 잘들으십시오 제가 보인거죠 악마군주가 바로 뒷타신 차라리 불이 빠있다고 자식 이 빛내려라 빛나래랑 안맞아 불도 안하고 내가 못맞추게됐대 잘 붙임막을 모조리 쓸어버리겠다 이 악마야 저들에게 고통을 선사 히오스 각 잡혔는데 이제 머엑스 끌어들여야죠 대수장 침착맨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히오스 처음에 할 때는 일단 인공지능으로 모든 맵의 전천으로 좋은 캐릭터를 오래 연습하세요 아참 그리고 상점에 들어가서 캐릭터 패키지를 먼저 구매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원에 돈을 주고 게임을 해야 애착이 생기고 재미를 느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치즐에 걸린 시청자 인데요 오늘은 대변 보고 닦는데 피가 흥건하게 묻어나오더라구요 신상맨님은 최근에 치즐에 걸린 시청자 인데요 치즐 걸리신 적이 언제인지 궁금해서요 치즐 전 걸린 적 없어요 영웅들이요 저는 잠시 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치즐을 이기고 침착하는 하나의 요소로 치즐을 이기고 신상맨님은 제가 이기고 러시아이 이기고 갈말라 히오스 어 저 먹었네? 언제 먹었지? 21살에 당뇨병 걸리면 요답입니까? 유전으로 인한 당뇨병인데 약 먹어서 살이 안 찝니다. 저 막아야되는데? 20살에 당뇨병을 찾아야 겠어. 20살에 당뇨병을 찾아야 겠어. 다 내 친구들이라니라. 하하하 그렇군요. 20살에 당뇨병을 찾아야 겠어요. 20살에 당뇨병을 찾아야 겠어요. 10살에 당뇨병을 찾아야 겠어요. Q를 너무 무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쓴다 내가 저 앞에 뭐였냐? 왜 안넣지 않나? 왜 안넣지 않나? 아 아 저 쇘스 나 너무 앞으로 갔다 뒤늦게 가서 아군 다 빼니까 가서 너무 흩어져서 뭐고 신뢰들이 스킬을 너무 못 맞춘다 나 아마 데미지 낮을거야 그치 내가 꼴등하면 안되거든 무조건 1등 아 아 아 아 귀를 히힛 위에 막봅시다 운영캐가 두개있으니까 편하긴 하다 여기만 안을댕봅시다 아깝게봅시다 흠 에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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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빛나리 잘한다 우리가 싸움을 잘하네 지금은 또 달라졌어요 또 업데이트 됐어요 업데이트 할 때마다 해보고 깠어요 업데이트 전에는 의미가 없어 왜냐면 티오스는 계속 바뀌거든 아프리카가 꺼내려야 하는데 근데 이 공격을 좀 전혀서 안전하게 해 주십시오 도망가면 진심으로 갈 때에 깔고 가게도 안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가 도망가면 이 공격은 안전하게 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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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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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쓴다 왜 도망치냐고요? 무서우니까 에이 왜 도망가도 내게 내가 원하는 건 그니까 완전한 승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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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줌네 médico 사려야 이거 대박 원래 그냥 지금 한 5분 전에 끝났어야 되는 게임인데 아유 감사합니다 맞아 내가 혼자 하면 오디오가 너무 말을 잘하네 아! 아! 죄송.. 죄송..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우리 팬이 또 잘 해주겠지 우리 팬이 잘 해주겠지 플레이맨은 잘 하던데 오! 이겼다 이겼다 대박사건 포지션 옆에서 칠려는건 아닌데 딱히 칠려는건 아닌데 쓰읍 그냥 못해서 포퍼싱이 확 당하면서 딱 좋아 아 지금 깨쎄 안만네 어 아 아 아 아 아 아 히힛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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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미.. 슝.. 스탑.. 엠.. 보이빙.. 휴.. 엠.. 미니스탑 우리 편 되게 척하다 원래 같았으면 욕해야 되는데 이런 굴단이 승렬 100%에요 삼전 3승 아 이거 원래 그레이베인이 1등하면 안되는데